나이키는 메이드 인 이태리가 최고급입니다. 뭐 그런거 없어요. 최고급이 다 멋져다 아디다스는 메이드 인 절음이 아니라 샤인펠트. 그냥 아디다스 축구화가 만드는 공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건데 나이키는 이태리가 제일 좋고 다음이 보스냐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축구화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 나이키 저기 어디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그 공장이 아니고 태국이나 이런 데 베트남이에요. 거기가 세계 축구화를 제일 잘 만들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태국이니 뭐 이런 나라들 축구화만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러면 없이 생각하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축구화를 제일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한국에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이 그랬듯이. 몬테벨루나에서 1년에 생산하는게 몇 캘라 안돼요. 샤인펠트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개별적으로 사람이 손을 더 많은 손이 가는 작업들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뭐 공장의 시설뿐만 아니라 이 나이키는 아지다스가 새 제품을 만들 때 하나 아셔야 되는게 본인들이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발이라고 사실 할 건 없어요. 그 친구들이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듀풍이나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테이진이나 테이진이 최근에 아크테릭스에 제가 그 화주 아울렉 갔다가 봤더니 그 아크테릭스 티셔츠에 테이진사 섬유가 사용됐더라구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축구화의 인조가죽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인조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이키가 이런걸 개발하는게 아니에요. 플라이니트를 개발하는게 아니라 인조가죽을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화학회사에요. 왜냐하면 인조가죽이라는 것 자체가 실로 만드는 거에요. 화학섬유로. 폴레스텔 섬유로. 그래서 아크테릭스 제품에 보면 테이진사의 로고와 태그가 다 붙어있더라구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제 거기 뭐 테이진사가 붙어있는 거고 어떤 제품을 보면 유니클로는 일본의 토레이사 제품을 사용을 하죠. 주로 토레이, 테이진만 하더라도 일본 최고 회사, 케미컬 회사들이고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듀풍이라는 것도 있고 뭐 바스프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소재를 만들면 그거를 갖다가 쓰는 거에요. 제주 회사들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차이나나 예를 들면 이탈리아 몬테벨루나 공장에서는 이런 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것을 만들기는 하지만 소재 자체를 자신들이 만드는게 아니라 스포츠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게는 학회사들이 하는 그 저기 엑스포 이런 데 가면 새로운 물질 소재들이 나와 있어요. 이탈리아 몬테벨루나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그걸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게 아니라 나이키나 아지다스 신발을 만드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 있는 회사에 공장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재를 찾아서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어서 나이키나 아지다스에 제시를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레데터의 고무돌기 여기에 들어가는 고무돌기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는 회사가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엄브르 액셀레이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의 하나가 인솔이죠. BMZ 인가? 그걸 한국에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가 제일 잘 만든다. 물론 이탈리아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하면 멋있게 만들지만 이런 대량 단위 공산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즈노의 JPM 모델하고 그 다음에 일본 인도네시아 모델 비교해서 차이가 없어요. 품질 차이도 없고 뭐 없어. 그냥 이쪽이 예를 들면 수갑을 해서 더 고급화시켜 있는 스펙을 가지고 만든 것 뿐이고 그쪽은 아닌 것 뿐인 건데 문제는 신발은 결국 많이 만들어 본 놈이 최고로 잘 만들어요. 뭐든지 그렇죠. 저가 제품이라도 많이 만든 사람이 있고 제가 그래서 국내 단체복을 만드는 회사들 동대문에 뭐 군인들이나 이런 거 본인들이 고급 제품을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고급 제품을 만들면 자기들은 판로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 뿐이에요. 다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깨끗한 내용이 잘chain 수도 있잖아요. 도 Sut Sut不